오늘은 뭐 치약으로 씻어도 냄새 안 지겠다. 제가 요리 프로라니까 대관님 집에 가서 이렇게 자려고 누워서 이렇게 하면 갑자기 엄마 냄새가 나는 거예요. 엄마 손 냄새가. 손에서 손에 양념이랑 이게 맨날 되니까. 그렇죠. 내 딸이 하나 있어요. 남자친구 없대요? 없어요. 이야 그래요? 그럼 오늘 같이 오시죠. 회사 다니죠. 아니 회사가 문제예요 지금. 아유 신경이 없이 제일 좋아하는 재료가 하나 왔네. 손시경 씨 내가 사고가 되면 찬문어에다가 닭에다가 전복 넣어가지고 그냥 푹푹 구워줘 봐요. 정력이 가장 좋다는 찬문어와 전복. 어때요? 이거 되게 잘 안 되네. 먼저 사위 좀 도와주세요. 예비 사위 좀. 오늘 뭐 먹지? 매주 월요일 목요일 같이 해볼까요?